사실은 정말로 저한테는 선생님이세요. 제가 몇 달 전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정말로 저희 교수님이세요. 그래서 약간 지금 긴장 상태인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학원에 교수님이 반모델을 준비하고 계셔서 굉장히 긴장드는 상태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 너무 보고 싶어 불러드리면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자 이별을 하고 가버리면 난 넌 더 바라고 너는 하루에 다시 살아보고 너는 짐을 잠들어 본다 잊을 수 있다고 다짐을 해보고 다진 척 웃어도 엘리 아닌 듯 혼자 영화도 모르고 너의 보자는 이제 뭐 보다 가끔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며 나 하루종일 너를 찾아 헤매고 너 손잡고 고았던 걸 위해 우드컨이 사서 혹시 니가 할까 가슴처레 뭔데 다짐을 해보고 다짐을 해보고 다짐을 해보고 다짐을 웃어보여 드라마처럼 혼자 쥐고 보게 넌 이제 영화만 할수록 누군하고 싶어 견디기 힘들어 빛을 버리며 빛을 버리며 너를 또 찾아 헤매고 나란히 걷던 이 길에 너랑 혼자 가고 눈물 속에서 너를 기다리고 내 끝으로 사랑해 주도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오늘까지는 없나니 너무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어 오늘따라 너를 머물고 싶어 나 둘은 취원제 추억의 취원제 추억의 취원제 빛들고 이어서 너를 기다린다 다시 너를 기다린다 기다린다 나의 끝까지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